보석꿈은 꿈의 상징성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보석은 현실에서 가치와 아름다움을 대표하며 꿈속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심리적 요구,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보석꿈의 의미와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꿈의 몽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보석은 꿈속에서 매우 상징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보석은 흔히 부와 권력, 아름다움, 영적인 깨달음, 내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보석이 나타난다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가치와 능력을 재인식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보석꿈은 자아 발견과 내적 성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의 보석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 잠재된 능력이나 미처 깨닫지 못한 재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며, 때로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힘이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보석꿈은 부와 권력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보석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꿈속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꿈꾸는 사람의 현실적 욕구나 야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석을 소유하거나 이를 얻으려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적 성공을 바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석은 또한 사랑과 인간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보석의 빛나는 특성은 인간관계에서의 충성심, 헌신, 그리고 사랑의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반지와 같은 보석이 꿈에 등장할 때는 결혼이나 약혼, 또는 중요한 인간관계에서의 약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또한 영적 깨달음과 내적 가치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종종 꿈속에서 높은 수준의 정신적, 영적 깨달음의 상징으로 나타나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때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석을 잃어버리는 꿈은 중요한 무언가를 상실하게 될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 관계나 신뢰를 잃는 것과 같은 비물질적인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석을 잃어버리는 꿈은 자신의 가치나 자존감을 잃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보석을 선물 받는 꿈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사랑, 또는 중요한 제안을 받을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지와 같은 보석을 선물 받는 꿈은 중요한 약속이나 약혼, 결혼과 같은 관계의 진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찾는 꿈은 자신의 내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거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게 될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가치일 수도 있지만, 더 자주 내적인 깨달음이나 잃어버린 자아의 일부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 1 재물에 대한 욕구와 보석 꿈 한 사업가는 꿈에서 보석 상자에 가득 찬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이 보석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큰 부를 얻게 될 것을 상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재물과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그가 현재 상황에서의 경제적 기회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했습니다. 사례 이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서의 보석 꿈 한 여성이 꿈에서 남편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 속에서 이 반지를 받고 깊은 감동을 느꼈으며,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들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꿈은 또한 부부 사이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사례 삼내적 성장을 나타내는 보석 꿈 한 명상가는 꿈에서 고대사원의 보물창고에서 찬란이 빛나는 사파이어를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이 사파이어를 바라보며 깊은 평화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 오랜 명상 끝에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 꿈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 성장을 상징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그가 자신의 영적인 길에서 더욱 나아가게 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보석 꿈을 해석할 때는 꿈 속에서 느꼈던 감정, 보석의 종류와 상태,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해석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더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 보석이 바뀐 목걸이를 하거나 얻는 꿈 고급 목걸이를 하거나 얻는 꿈은 결혼 상대나 애인이 생길 암시이다. 이미 연애가 진행 중이라면 좀 더 순조로운 관계로 발전되며, 또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짐주임으로 길몸이다. 구덩이에서 금은 보석을 파내는 꿈 구덩이에서 금은 보석을 파내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훌륭한 책을 저설하게 된다. 구리반지가 보석 반지로 변하는 꿈 신분이나 직위, 업체, 작품 등이 미약했던 것이 고급스럽고 일취월장하게 됨. 권력자가 보석을 잃은 꿈 자기의 명예나 신분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다. 귀인에게 보석을 얻는 꿈 귀인에게 보석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출세하고 크게 대기를 할 길몸이다. 귀하게 여기면 보석을 잃어버리는 꿈 귀하게 여기면 보석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부와 명예, 순결, 애정 등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된다. 귀한 물건이나 보석으로 가득 찬 자루를 갖는 꿈 자루가 나오는 꿈에서 자루가 비어있거나 반대로 차있는 등의 자루의 상태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과 명예 그리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자루에 든 것이 쓸모있고 값 비싼 것이라면 재산이 들고 앞으로 얻을 이익이 크다는 짐조이다. 그러나 별로 쓸모없고 값싼 물건이나 잡동산이라면 인생의 환밀감만 크고 소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은 보석 귀중품을 훔치는 꿈 자신이 어디에선가 보석이나 귀중품을 훔치고 있는 것을 본 꿈은 자신의 경제력 상태가 악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꿈이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잠시 중단하고 금전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약속되어 있던 대출이라도 갑자기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돌다리를 두드리듯 잘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 금고에서 보석이나 금화를 꺼내는 꿈 연구소, 학교, 기관 등에서 명예나 권세를 얻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거나 학술서적에서 훌륭한 지식을 얻는다. 금은 보석 가게에 관한 꿈 금은 보석방은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을 파는 곳이므로 그와 유사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어 기뻐할 일이 생길 짐조이고 보석을 구입하였다면 고귀하고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보석 등을 팔고 있었다면 가족 간에 이별할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금은 보석으로 된 단추를 다는 꿈 금은 보석으로 된 단추를 다는 꿈은 원세나 명예의 획득이 있거나 좋은 동업자를 만나서 일이 잘 풀리게 된다. 금은 방에서 비싼 보석을 사는 꿈 재산의 손실을 암시 금은 보석 등이 빛을 발하거나 그 빛이 하늘에 닿는 꿈 업적, 작품 등이 크게 성취되고 명예, 영광, 부위, 진가 등을 인정받게 된다. 논밭에 보석이 깔려 있는 꿈 사업이나 일에서 엄청난 이득이 생길 꿈 누가 자기의 보석을 탐내거나 본 꿈 자기의 비밀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잃거나 유린당한다. 다른 사람의 보석을 빼앗는 꿈 받아야 될 돈을 거두어들이게 되거나 오래된 채무 관계를 해결하게 되는 등 금전적인 문제가 서서히 풀리게 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보석을 탐내는 꿈 비밀이나 계획이 새어나가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도용당하게 된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이용당할 수 있다. 단 한 개의 보석을 얻거나 선물 받는 꿈 단 한 개의 보석을 얻거나 선물 받는 꿈은 매우 귀하고 값진 뭔가를 얻는 것을 상징한다. 사람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나 평생의 반려자, 자식, 평생의 스승을 얻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종교적 깨달음을 상징한다. 동굴 안에 금은 보석이 가득 찬 꿈 동굴 안에 금은 보석이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면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성공한다. 두 손 가득 보석을 얻는 꿈 투자나 사업이 성공하여 막대한 돈을 만지게 된다. 모자를 벗어서 금은 보석 과일 재물 등의 물건을 담는 꿈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이득을 본다. 물 속에서 보석 줍는 꿈 생산, 무역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배 안에 화려한 보석이 가득한 꿈 집안의 재물이 늘어나고 화목해진다. 또는 기다리던 귀한 자식을 잉태하게 된다. 배우자가 보석을 훔쳐서 한문에 숨기는 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날 가능성이 있다. 보석류를 취급하는 금은방을 본 꿈 심사기관, 연구기관 등에 출입할 일이 생기거나 그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됨. 보석상에 들어가는 꿈 보석상에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혼처나 새 직장, 사업장은 물색하게 되거나 어느 단체에 가입하게 된다. 보석상에서 보석을 사는 꿈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집안이 넉넉해진다. 보석상을 돌아다니며 들여다보는 꿈 취직처, 사업장, 혼처 등을 물색하게 된다.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거나 보석장 신고를 몸에 걸치는 꿈 큰 명성을 얻게 되며 인기와 함께 명예도 얻게 된다. 보석을 구입하는 꿈 조만간 뜻밖의 목돈이 생기거나 수입을 얻게 된다. 보석을 몰래 밀수하는 꿈 위법한 일을 하게 되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된다. 보석을 보는 꿈 조만간 지위, 인기, 명성 재물 등을 얻게 된다. 보석을 보는 꿈 조만간 지위, 인기, 명성 재물 등을 얻게 된다. 보석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꿈 배우자나 연인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며 불안해하게 된다. 보석을 선물 받는 꿈 재물이 들어와 재산이 증가하게 된다. 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하거나 배우자감을 만나게 된다. 보석을 숨기는 꿈 상업중서자는 하는 일이 부진하여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혼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배우자감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태몽이라면 아이를 인퇴하게 된다. 보석을 잃고 속상해하는 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보석을 줍는 꿈 재산이 들고 생활이 넉넉해진다. 태몽이라면 개천에서 용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 보석을 직접 캐는 꿈 뜻밖의 기회를 만나 큰 행운을 잡게 되며 재산이 증가하게 된다. 태몽이라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 보석을 훔쳐 집으로 오는 꿈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되거나 아이를 인퇴하게 된다. 보석의 변색 뜨거나 스크래치가 나는 꿈 애정, 신분, 명예, 권리, 신체 등을 잃거나 손상받을 일이 생긴다. 또는 신변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 보석이 돌로 변하는 꿈 생각지도 못한 일로 재물이 나가게 된다. 보석이 모조품인 것을 잃게 되는 꿈 자신과 관련된 허험된 소문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 보석이 박힌 금반지를 검지손가락에 끼는 꿈 오래된 문헌을 조사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장구한 뜻을 금빛 찬란하게 실천한다. 위시, 실천, 행사 등을 실행으로 옮긴다.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하고 있는 꿈 애인이 생기거나 현재의 애인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게 된 보석이 변색 뜨거나 상처가 난 꿈 신체에 이변이 있거나 애정, 신분, 명예, 권리 등에 좋지 않은 일이 생김 보석이 빛을 잃는 꿈 신변이나 주변 상황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된다. 보석이 실린 배를 타는 꿈 집안에 귀한 자식을 얻게 되며 재물을 얻게 된다. 보석이나 금화를 금고 안에 넣는 꿈 재산을 위탁하거나 생계대체, 미래가 보장됨 보석함 안에 귀금속이 가득 차 있는 꿈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등 재물, 임신 등을 암시 보석함에 의우기가 가득 들어있는 꿈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부모님으로부터 반지나 보석을 받는 꿈 조만간에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져 결혼하게 됨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금은 보석을 받는 꿈 마음의 정표로 모든 약속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 선물, 재물을 받게 된다. 수북하게 쌓인 보석을 보거나 품에 안는 꿈 사업이 번성하고 이익이 늘어나 기뻐하게 된다. 액자나 그림 속에 보석이 박혀있는 꿈 자신의 업적이나 작품을 발표하거나 전시하게 되며 명예와 명성을 얻게 된다. 여러가지 보석이 진열된 것을 보는 꿈 여러가지 보석이 진열된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하거나 부귀와 명석을 얻게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된다. 예물함에 끼한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행제를 하여 재수가 대통하다. 행운이 있다. 잃어버린 보석을 찾는 꿈 재물을 얻게 되거나 소식을 모르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입에서 보석을 토해내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사업상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된다. 지저분한 하수구에서 보석을 얻는 꿈 지저분한 하수구에서 보석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여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암시다. 집안 식구들에게 보석을 나누어주는 꿈 집안 식구들에게 보석을 나누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연인 사이에 이배를 하거나 가족 간의 미묘한 분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재산이 흩어지는 좋지 않은 꿈이다. 집안에 있던 보석을 가족끼리 나눠 갖는 꿈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재산을 잃게 된다. 집안의 보석을 잘 아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꿈 집안의 보석을 잘 아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크고 빛나는 단 한 개의 보석을 얻는 꿈 권력을 얻게 되거나 아주 소중하고 값진 것을 얻게 된다. 탤런트로부터 금은 보석을 받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선물, 행운 등의 기룬이다. 하나의 큰 보석을 얻는 꿈 귀인을 만나거나 값지고 소중한 것을 얻게 됨.